우정치과 단정배 입니다 오늘은 보전적 치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적 치수 치료란 신경치료 할 가능성이 있는 치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우선 충치 제거의 끝이 어디냐 이 경계가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1966년 상당히 오래됐죠 옛날에 Journal of Dental Research라는 논문에서 충치 세균은 연화상화질 그 이상의 경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뭐 100% 이렇다 라고 단정짓기는 사실 좀 그런데 연화상화질이라는 것은 물렁물렁한 이스카베이터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긁었을 때 날이 있는 숟가락이죠 이스카베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옷을 긁었을 때 이제 푸석푸석하지 않는 색깔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색깔이지만 굉장히 경도가 있는 그런 것 전 직전까지를 연화상화질이라고 그러니까 긁히는 건 연화상화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하진 긁혀지는 그런 상화질 그 색깔이 변했더라도 그 말랑말랑하지 않은 딱딱한 게 나오면 물론 그 날에 따라서 다르고 그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게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 이상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죠 특별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막 빡빡 힘을 줘 가지고 깊이까지 제거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땅땅 뚜드렸을 때 아프다고 그러고 감았을 때 아프다고 그래서 왔다 할지라도 신경치료를 바로 하기보다 일단 충치를 제거하고 쉽게 말하면 연화상화질만 제거하고 거기에 무슨 항균 물질이라든지 그런 재료가 있죠 치과에 그런 거를 넣어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특별히 젊은 층 또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충치제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학문적인 용어로는 트랜슬리우슨트 존 이라는 게 있는데 상화질이 공격을 받아 가지고 딱딱해지면 투명해지거든요 그런 걸 트랜슬리우슨트 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뭐 그런 투명한 존이 있으면 아 이거는 상당히 여기서 방어작용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화질이 이제 몰랑몰랑해지고 충치에 공격을 받아 가지고 몰랑몰랑해지면 이제 주로 노란색 색깔이 이렇게 밝은 밝은데 푸석푸석한 거 이런게 이제 굉장히 진행이 빠른 거죠 색깔이 짙고 딱딱하다 이런 건 이제 거기에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ndirect pulp therapy 라고도 그러고 stepwise excavation은 말을 써요 stepwise 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제거하지 않고 어느정도 제거하고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치의 이 활동성 액티브한 거는 이제 변화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light yellow 액티브 프로그레싱 해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그 노란색 그 다음에 짙어질수록 이제 조금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light yellow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약재를 채우고 좀 기다려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건 이미 slowly progressing 이라고 볼 수 있죠 딱딱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 슬로우 리 프로그레싱 으로도 변하고 또 정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rest 라고 돼 arrest 는 더 이제 어두워지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tepwise 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여기 남겨두는 거죠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 위에다가 어떤 항균성을 띠는 그런 약재를 집어넣고 쭉 기다리게 되면 이 부분이 저항성이 생기고 맹혁작용 지난 한 번에 이제 다른 제가 내용 강의에서 이제 충치에도 맹혁작용이 있다고 했죠 여기 상하세관 액이 올라오면서 여기 이문어글로블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저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다 제거하다 보면 결국은 신경이 노출되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다 제거하지 않고 여기에서 6 내지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8개월에 다시 들어간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어린 경우에 또 젊은 경우에는 6 8개월까지 사실 기다리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인지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도 증상이 아파서 어떤 사람이 아픈 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모든 경우를 일방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 이제 이건 다이렉트 펄프 캐핑 이라는 것은 직접 바로 한 겁니다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한 게 아니라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 조차도 이제 그 위에다가 신경치료 안 하고 약제를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72.9% 가 성공률을 보였고 또 부분적으로 더 이제 들어갔을 때는 99.4% 뭐 이렇게 보였다라는 그 보존적인 치료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실제 환자 케이스인데 뭐 이제 이 바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은 아니고 치수가 치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좀 빼죽하게 여기 여기도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후퇴하면서 방어벽을 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상아질이라는 것은 충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진짜 살아있는 그림이죠 엑스레이 사진인데 아 어떻든 우리가 이 충치를 대할 때 어 그냥 시멘트 벽에다가 뭐가 썩었으니까 제거하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어 이건 또 다른 제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이 빨간 부분이 치수가 살짝 노출된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피가 막 나는 경우는 예후가 좀 안 좋고 피가 잘 나지 않고 피는 보이지만 막 피가 안 나는 경우는 예후가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어 브라운 색깔 약간 어둡죠 이런 거는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심조심 하는데 어디까지 제거할 거냐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렇게 노출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바로 신경치료 하기보다는 어 보전적으로 어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 베이스에 깔아 주는 게 있어요 mta 라든지 뭐 칼슘 마이드록사이드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런 걸 깔아 주고 가면 치아를 살려 살려서 거기에 신경이 다시 방어벽을 만들면서 어 그냥 단순히 여기가 어 벌레 먹은 충치를 제거하고 때우는 그런 치료로 갈 수 있죠 이거를 신경치료하고 씌우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지금 어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제 바닥을 그 치수를 보존적인 치수치료를 하는 재료로 깔고서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인데 이런 걸 갖다가 금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게 이게 금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쪼개는 힘을 받기가 쉬워서 이 치아가 망가지기가 쉬워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존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그걸 또 신경치료 하면 여기 또 구멍을 뚫고 이게 약해지죠 벽이 그래서 씌운다 할지라도 이게 부러지기가 쉬워요 작은 어금니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런 싹 컨터링을 잘 마진을 잘 맞출 수 있는 벽을 대고 레진이라는 재료로 충전을 해주면 이걸 레진은 치아와 레진이 접착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쪼개지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막아 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치아를 굉장히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치료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경우는 자세히 보이시면 보이시면 이렇게 치수가 노출된 거예요 이렇게 어금니인데 근데 이걸 신경치료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뚫어서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치수를 보존적으로 이렇게 하는 MTA 라든지 칼슘아이덱스 라든지 스트라이더 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굉장히 임하는 부분을 세이빙하고 치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층 또 어린 중고등학생인 경우엔 많이 잘 되고요 이런 경우가 신경치료하지 않고도 그래서 치아를 잘 보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신경치료하는 사람 막 공격하고 그런 재료로 삼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치료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개인의 임상적인 지식과 또 판단 하여 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누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치료 이런 것이 있다 치아는 이렇게 죽은 조직에 이렇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또 때우는 단순히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면역작용도 하고 또 시간을 두고 보수도 하고 스스로 이런 것을 막기도 하고 저지하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이다라는 개념 하에 치료에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오늘은 보존적인 치수치료 영어로는 바이탈 펄프테라피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펄프 캐핑 이라는 게 있고 펄프 캐핑 이라는 것은 치수가 부분적으로 노출됐을 때 신경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요 캐핑 이라는 게 캡이라는 게 모자 씌운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스텝 와이즈 이스카베이션 그래서 인디렉트 펄프 캐핑 펄프 캐핑 이라는 말도 써요 다이렉트 펄프 캐핑 인디렉트 펄프 캐핑 직접 치수 한문으로 복잡한 복조라는 말 알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치수 복조 간접 치수 복조 영어로는 다이렉트 펄프 캐핑 인디렉트 펄프 캐핑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보호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계속 남아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치료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